오늘 나주 와서 콤탕 먹어보고 또 나주도 둘러보고 했습니다. 알렉스는 어땠어요. 와서 오늘 하루 같이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재미있었어요. 끝이에요? 끝이에요? 한영 어땠어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은씨도 너무 행복해요. 우리 카티야는? 너무 좋아했어요. 곰탕 너무 맛있고 홍어 빼고 다 먹었어요. 눈물이 오는 홍어 빼고 맞아요. 오늘 맛있는 우리 곰탕을 만들어 주신 많은 분들이 잘 알려져 있는 곳들은 있지만 이곳은 조금 원도심에서 많이 떨어져 있긴 한데 그래도 맛집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와서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해준 우리 사장님한테 드셔봐요. 아유 김준호 사장님 원조 나두곰탕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 자리에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원조 나두곰탕지만 혹시 너 비결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냥 정직하게 만드는 거 하나뿐입니다. 자가보다 더 유명해지면 저 힘들어하셔야 되는데 무슨 말씀이신 게? 한 소수에서 나가는 게 120% 정도 되는데 그 이상 해버리면 몸이 더 피곤해져요. 소수 하나 하나 더 만드시면 저희가 와서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진짜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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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버스로 오신 한 40명 되신 분 궁금했다고 나가라고요? 아니요. 그분들은 밥이 없어서 나갔어요. 아니요. 혹시 모르니 밥을 싸우십시오. 그 이상이 있습니다. 저희는 나주에서 두 번째 촬영이잖아요. 네. 잘 맞췄습니다. 마지막에 인사는 처음 시작을 우리 언제 씨가 했습니까? 끝도 언제 씨가 열린땀 해버린 것 같으니까요? 원조 씨가 아까 오픈이 아주 재밌게 했으니까 자, 플로잉도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우리 다음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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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이 한국 음식은 공탕 그리고 일반적인 요리는 요리는 요리 요리는 요리 그리고 Snob한거 먹방비 먹방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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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략땅 롯정에 있는 롯정에 위치한 기본 수업에 넣는 것만에 넣어 기본 을이 더 맛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식물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식물식은 항상 유통 hiccup입니다. 이 식물식은 세계만찍이 크면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식물식이 더 풍부하igiousнуığını 알게 된다. 정말 맛있겠다고 말하자. 여러분의 주문에 꼭 드세요. 한국에서 주로서는 정말 고소한 맛에 대해서는 정말 고소해 입니다. 한국에선 꼭 배송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주로서는 꼭 배송이 너무 고소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꼭 배송이 되었고, 꼭 배송이 되었고, 꼭 배송이 되었고, 한국에서 배송이 되었고, 많은 시간을 끓여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추 가루가 들어있는 라면과 고추 가루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산, 김치, 그리고 라dish, 이게 완벽한 맛입니다. 그리고 다른 좋은 것들은 그 홍어는 그 홍어의 맛입니다. 나중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춧가루는 너무 맛있어 좋은 하루에 좋은 하루 되기